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냥 세상 제일 가는 찌질이 똥! 똥같은 남편 데리고 왔어요. 봅시다. 제목, 블랙박스를 통째로 지워버린 남편 포렌식 하겠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동공에 지진나는 것 좀 보소. 왜? 쫄리냐? 이제 진짜 망한 것 같냐고 이 자식아. 원지, 의심을 하는 아내, 결백을 주장하며 흥분하는 남편, 저희 둘 중에 누가 문제인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. 지금 이게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자 글올립니다. 일단 저는 30초반 이제 막 100일이 된 아이를 둔 엄마고요. 남편은 30후반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수술을 했었고 사고 2년 만인 얼마 전에 다시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. 이때 저희 남편이 혼자서 아이 케어를 다 했습니다. 특히 퇴원하고 5일동안 가게 일까지 쉬면서 저와 아기 케어를 동시에 해줬는데 이거는 그래요.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남편도 마냥 일을 쉴 수만은 없어 저희 엄마가 도와주겠다며 저희 집으로 왔고 이런 덕분에 남편은 다시 본인 가게로 출근을 했는데요. 출근 후 이틀째 되는 날 뭐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퇴근 시간쯤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. 별 생각 없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했죠. 그런데 또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어머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일단. 그리고 가만히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어떤 직감이라 해야 될까요? 갑자기 뭔가 새한 기분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 또 바로 받더라고요. 마감하는 게 바빠서 몰랐다고 하길래 처음엔 그냥 믿고 넘어갔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때 저희 아기가 너무 귀여운 행동을 해서 자기가 잠깐만 이러고 끊은 뒤에 바로 영통을 걸었는데요. 어? 전화를 또 안 받는 거예요? 그리고 이때 평소랑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됐죠. 여하튼 그 이후로도 영통 및 일반 전화를 걸었는데도 안 받고 한 세 번 했나? 받긴 받는데 뭐야? 왜 안 받아?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느라 받지 못했다.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통을 몇 번 정도 걸었는데 이럴 때마다 별의별 이유를 대면 한 번도 안 받더라고요. 그런데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. 참고로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요.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톡으로 어머님 오늘 꽁꽁이 야범 출근했어요? 이렇게 물었는데 하필이면 이날 시어머니가 가게를 쉬는 날이라 당신도 모르겠다라는 소리만 하셨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. 남편이 극대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제가 어머님한테 연락한 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된대요. 굳이 일을 크게 벌려서 어머님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고 있습니다. 여하튼 이미 평소와는 다른 남편의 분위기와 그 태도 때문에 점점 더 큰 불안함을 느꼈고 또 이런 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불안함을 넘어서 조금씩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제 성격이 그래요. 대부분 웬만하면 좋게 좋게 생각하고 진짜 어지간하면 말하는 대로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일이 있긴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터라 의심 역시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. 그때도 그랬어요. 제가 알기 전까지 무조건 절대 아니라면서 되레저를 의심적 환자처럼 대놓고 몰아갔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제야 나는 자기를 일부러 속인 게 아니야. 네가 싫어할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했을 뿐이라고. 결국 이게 다 너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? 이런 말을 했거든요. 미친걸. 그리고 이때 저는 거짓말로 부부간의 믿음이 깨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길 바란다. 간곡히 부탁을 했고 남편 역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어요.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. 고작 며칠 만에요. 아니 사실 그래요. 아무 증거도 없이 촉 하나로 남편을 몰아세우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죠. 하지만 그럼에도 이 찝찝한 기분을 풀지 않으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정말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자기야 전화 타이밍이 안 좋아서 못 받았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내가 괜히 마음 찝찝해서 그래. 그러니까 오늘 거 가게 CCTV 보여줘서 나를 안심시켜줄 수는 없을까? 이렇게 물었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하더라고요. 솔직히 이때 너무 쿨하길래 역시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싶었고 아니 되레 마음이 놓이기까지 했는데요. 알고보니 그게 아니에요. 집에 온 남편을 보니까 이게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뭐랄까 마치 똥마려운 개새끼처럼 평소와 다른 어색한 행동들을 해요. 그래서 다른 소리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래 왔으니까 얼른 까봐 CCTV 보여달라 했고 그걸 보는데 헝 CCTV가 아예 먹통이더라고요.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고장이 난 것 같다 이러는데 그래요. 저도 가게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CCTV 고장 역시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. 다만 이게 전호를 임의로 껐을 때도 똑같기 때문에 제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뭔가 타이밍이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좋아 이제 날 어떻게 안심을 시킬 거야?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오늘 어머님이 가게에 안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가게를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좋게 좀 믿어달라 이러더라고요. 그래요. 평소 같으면 그냥 믿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날 따라 유난히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는 거야. 우연이 너무 겹치니까. 그래서 머리가 안 식어요. 일단 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잠시 나갔다 올게 했는데 나가지 말랍니다. 어딜 나가? 집에 있어! 이러는 거예요. 아니 평소라면 어 그래 다녀와 이럴 사람인데 자꾸만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안되겠다 싶어서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블랙박스로도 좀 볼 수 있을까? 이랬더니 이 순간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고함을 버럭 지릅니다. 아니 야!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? 그냥 좀 넘어가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자꾸 일을 크게 만드냐고 나 네 남편이야! 등등등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. 순간 아 이거 진짜 뭔가 있구나 싶어서 바로 차 키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집 앞에 와서 블랙박스 기록을 전부 다 지워버렸네요. 그리고 이거는 고장도 아니고 고의잖아요. 일부러 지운 거. 그래서 이건 내가 반드시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SD 카드를 꺼내 집으로 올라와서 블랙박스 기록을 지운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야! 몰라서 뭐냐? 네가 이럴까 싶어가지고 기분 더러워서 지운 거야. 이제 됐냐? 이러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? 지금 이딴 걸 대답이라고 하는 건가?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렇잖아요. 보통 이런 경우 즉 세상 따뜻하고 진짜 억울한 거라면 상대가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화를 내든 뒤집어 엎든 우선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게 정서가 아니냐고요. 그래서 이대로 이야기를 했고 아니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블랙박스 복구할 거고 그런 뒤에 확인을 하고 내가 정말로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의심만 한 거라면 그럼 100배 사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거다. 따로 책임을 더 물어야 된다면 그 역시 다 받아들일 거고 아니 당신한테 이혼을 당한다 해도 나는 괜찮아. 근데 그거 알아라. 그 반대라면 당신 역시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거야.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엔 정말 눈빛이 돌변하면서 당장 나라!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달려대는데 아니 못 준다. 절대 못 줘. 확인하고 줄 테니까 기다려. 이렇게 대꾸를 하니까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물건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. 제가 이때 그냥도 아니고 100일된 아기를 안고 서 있었는데 아가 침대를 제쪽으로 확 밀쳐가지고 수술한 다리를 찍어버렸고 결국 안고 있던 아이와 함께 바닥으로 철푸덕 주저앉아 쓰러져버렸어요. 그 순간 아이 걱정과 별의별 거지같은 생각이 다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제서야 남편 본인도 정신이 번쩍 뜨는지 연신 자기야 미안해! 미안해! 라며 사과를 하는데 모르겠어요. 진짜 그 꼬라지 보니까 오만장이 다 떨어져. 저도요.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미신같은 총만 내세워 남편 의심하는 부분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난리치는 걸 보면 이 남자의 말 고지곳대로 못 믿겠어요. 믿을 수가 없습니다.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짓, 거짓말 한 적도 없고 자기 부모님 앞에서도 떳떳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일까요? 그리고 지금도 저를 의부증 환자처럼 몰아가면서 일을 크게 만드는 정신병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상황에 다른 분들은 저 말이 믿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글 남겨봐요. 남편이랑 같이 볼 거고 만약 제가 잘못한 거라면 받아들이고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갈 거고요. 그러니까 좋은 곡 부탁드려요. 댓글 1번 블랙박스 지운 거에서 그냥 끝났지 뭐 이럴까봐 기록을 치웠다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? 3번 거짓말하는 게 졸라 성의가 하나도 없구만 이 남자 돌대가리 아니면 쓴 일을 그냥 우습게 보는 겁니다.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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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SD카드나 뺏기지 말고 잘 복원하세요. 그게 돈이야. 5번 아니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불박을 지 스스로 지웠다고? 바람던 거 확실하구만. 이 개지 같은 놈. 당장 복구하고 이혼 서류도 면성에 확 집어던져버리세요. 아니 아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결백 증명을 위해 더더욱 안 지웠어야 정상 아니냐? 들킬 것 같으니까 쫄아가지고 지운 걸로 개소리하고 자빠졌네. 그리고 뭘 쳐 잘했다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사람을 밀쳐. 아니 그리고 쓴이도 그래요. 보기엔 뭘 같이 보겠다는 거야. 설마 이딴 폭력 양아치랑 그냥 살겠다는 건 아니겠죠? 7번 기억해. 이 새끼 말 믿으면 그 순간부터 쓴이 너도 공범이다. 8번 의부증으로 몰아가는 지질함까지 완벽하구만. 부디 쓴이가 남미세는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.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어.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지우겠죠. 안 지운 상태에서 의심을 받고 보여달라 할 때 안 보여준다. 이거는 납득이 되거든요. 뭐야?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? 열받아. 안 보여줘. 이게 성립이 돼요. 예를 들어 나는 내 카톡이고 뭐든 다 당당하기 때문에 안 지웠는데 여친이나 남친이 보여달라고 생쇼를 할 때 안 보여주는 거. 즉 안 지운 상태에서 안 보여주는 거랑 지운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는 다르거든요. 특히 이 남자는 그냥 지운 것도 아닙니다.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웠다고 했죠. 그렇죠? 모든 거를. 아내가 보여달라는 걸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? CCTV 이야기가 나왔는데 블랙박스라고 왜 예상을 못해? 그렇죠? 그런데 일부러 지웠다. 그럼 뭐다? 그 안에 똥이 들어있다. 이겁니다. 그리고 제일 거지같은 게 바로 이거예요. 지가 잘못을 했는데 더 크게 화를 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마치 옛날에 거지같은 맥주병 새끼. 딱 그 짝이네. 나 같으면 차라리 무릎을 꿇고 빌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